자, 지금 보시면 고전소설이 있는데요. 제가 27번 문제를 먼저 딱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9월 구해보자 프로젝트 기억나, 안나? 선생님이 문학 볼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보기로 외적 근거를 주는 경우에는 요거를 잘 활용해서 작품을 들어가기 전에 나의 배경식 딱 만들어 놓고 들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보기를 그냥 흠흠흠 이러면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를 꼼꼼하게 보면서 내가 체크해야 되는, 내가 발견해야 되는 지문의 키포인트들을 짚고 가야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낙성비룡에는 실현을 겪던 남녀 주인공이 이생과 양소저가 각각 안내자를 만나 정보를 획득한 장면이 있대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잖아, 지금. 일단 남녀 주인공, 어머 세상에. 실현을 겪어요. 그리고 얘네는 이생이랑 양소저라는 애들이래. 근데 얘네가 안내자를 만날 거예요. 그러면 어? 그 안내자 누굴까? 생각해야죠. 그리고 정보를 획득한대. 어떤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 거지? 라는 것도 알아야 되겠고요. 각각의 장면에서 안내자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고 아, 그러니까 이 안내자가 얘네한테 너 이생이지? 너 뭐시게 하지? 너 어쩌고 저쩌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얘네에 대한 정보를 언급하는 거. 그러면 얘네에 대한 정보를 잘 언급하는 인물이 안내자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주인공은 안내자와의 만남을 통해 실현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 그 극복 방안이 뭘까? 얘네는 무슨 실현을 겪을까? 이것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합니다. 이때 주인공과 안내자와의 관계는요. 이들의 관계도 만들어지는데 주인공이 안내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된다. 무슨 말이에요? 안내자하고 주인공하고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대. 그 관계 때문에 안내자가 주는 정보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생의 안내자는 노인이고요. 양소저의 안내자는 이공부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물들 중심으로 체크하면서 어떤 정보를 주는지, 어떤 정보 언급하는지, 그리고 이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런 거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을 여러분들 읽으셨을 테니까 바로 문제로 가볼게요. 자 25번인데요.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어요. 1번 이공의 부인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양소저 위로 하잖아요. 둘이 무슨 관계였죠 여러분? 시부모님하고, 돌아가신 시부모님하고 며느리였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우리 그냥 새 애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러면서 위로를 하잖아요. 맞는 이야기고요. 노인은 이생이 가진 돈을 모두 적선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가진 돈을 다 주고도 사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것 덕분에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를 찾으러 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양소저는 이공 부부를 모시며 그들과 함께 지내고 싶어했다. 양소저의 말을 보면 우리가 이거 알 수 있었고요. 이생은 천례를 가는 능력이 있어 노인에게 비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인과관계에요. 인과관계, 근데 이생이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노인을 통해서 천례를 가는 능력, 그 천례를 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차를 마시게 되었던 것이고 비서도 받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 잘못 쓰여있고요. 이공은 살아있을 때와 달리 죽어서는, 살아서는 궁핍한데 죽어서는 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6번으로 가보면요. 기약부터 리을에 대한 설명,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있는데요. 각각의 부분 여러분 잘 체크하시고 기약에서는 당위를 내세워 상대를 설득하고 너 이렇게 해야만 돼,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그냥 너 내가 누군지 알려고 하지마, 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리은에서는 감정의 호소, 일단 여기 틀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상대보다 우월한 신분, 여러분 이거 노인분이 너는 나 누군지 모르지만 나는 너 누군지 알지? 내 신분이 더 대단하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신분 우월하다고 말하지 않고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언급하면 니은과 디귿에서 음, 여기에서 자기 처한 상황은 나와요? 니은에서? 안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과 리을에서는 모두 상대의 안위를 걱정하며 상대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안위 걱정, 나오나요? 안 나오죠? 디귿에서는 과거의 일을 근거로 자책하고 있고 디귿을 보면 이거 양소저가 했던 말인데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제 뭐 시집 온 지 10년인데 제사를 잘 못 들였고 뭐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자책하는 거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을에서는 미래일을 예측하며 너가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잘 살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너무 빨리 우리의 자취를 밟으려고 하지마 라고 말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고요. 2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번 아까 우리 보기 살펴봤고 문제를 보시면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적절하지 않은 것 찾는 거고요. 1번, 노인이 이생에 잠이 많다는 것 식사량 어휴, 우리 사위 많이 먹고 잘 자지 뭐 이렇게 이제 됐잖아요. 그런 얘기들 언급하는 것 주인공에 대한 언급?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생과 노인의 관계 양소저와 이공 부부의 관계 둘 다 가족 관계죠. 장인과 사위 그리고 시부모님과 며느리의 관계였고 그러한 점이 그들이 서로 신뢰하는 이유가 되겠군 그들의 정보를 신뢰하는 이유가 되겠군 이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거 여러분 이거는 작품을 읽으면서 뭐 딱히 지문 안에서 발견할 수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양소저가 아, 우리 시부모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음, 그래. 앞으로 내가 잘 살게 될 거라고 믿어야 되겠군요.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이건 왜 답이 될까요? 얘 맞는 건데 보기가 있죠. 우리가 지문을 읽으면서 양소저가 며느리니까 시부모님 말씀을 당연히 믿겠지. 이생이 장인어른이 해주신 말이니까 얘 이렇게 감동받아서 우는데 당연히 믿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지 않았어도 보기에서 이 관계는 신뢰의 근거가 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장면을 제대로 설명해줬다면 지문에 그 장면을 그대로 잘 연결해놨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보기하고 연결짓는 연습하기에 좋은 선지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생이 집에서 쫓겨나서 고생한 거 양소저가 남편 소식조차 모르는 거 이건 시련이죠. 이들에게 그래서 맞는 얘기고 양소저가 현실로 돌아가기 전에 이공 부부가 준 차를 마시는 장면 주인공이 안내자로부터 시련 극복에 대한 정보를 얻느냐 그렇지 않죠. 그냥 너 이제 갈 때 됐으니 차 마시거라 해서 네, 호로록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소식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고요. 노인이 인생에게 편안히 지내면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소개하는 것은 안내자가 시련 극복 방법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얘가 떠돌아다니는 것이 시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일단 25번, 27번 지문 간단히 살펴봤고요. 다음 지문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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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